조심 아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하 남탱이 똥짜루 사로 지방이에요 오늘은 대쉬 타워 오브 헬이라는 타워 오르는 게임을 해볼건데 이게 살짝 맛보기로 해봤거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일단 여기 튜토리얼은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요 타워는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타워로 가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울거 같은데 두번째꺼는 진짜 헬이었어 맞아 진짜 너무 이상해 좀 파워가 오 저 친구가 막 굴러다니는데 꿀떼지를 엄청 요 타워들도 역시나 다른거가 마찬가지로 피가 잘 안따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왜 피가 아예 안달지 와 잠깐만 극한이다 이것도 난이도가 너무 높아 오 지방아 못해 못해 난 지방아 지방이 못할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야 할 수 있어 먼저 가 지방이들 따라와야 돼 이건 먼저 가는 없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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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상하게 여기 대여도 상관이 없어 안 아파 렉이 있나봐 오 진짜네 생각하고 되겠다 오 이거 어떻게 가냐 여기는 지금 벽에 박혀있어 지금 와 이런 사악한 맵을 만들다니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악하다 인정 사악한거 인정 와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구요 나도 가고있어 보여 뭐야 지방이 오고있어 그거는 뒤로 점프에서 앞으로 붙는다고 했던거 그거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으아아아악 이거는 뭐야 근데 여기는 안보여 어 투명 착한사람 어 미안한데 내 눈에 보인다 착한사람한테 보인다고 오 투명 이랬잖아 안보인다는거 하하하하 좋았어 지금 자루는 굉장히 순조롭게 하는중이에요 지방이도 따라갑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죠 하하하하 맞아 지방이 근데 좀 많이 늘긴 했어 으악 이거는 어디로 가야되지 지방이 지금 고통중이구요 이쪽으로 뛰는거 같아 여기다 여기인지 몰랐지 지방이 아니 착한사람한테는 보여 아니 이건 원래 보이는길이야 착하지 않아도 보일걸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점프 와 진짜 헬이다 헬 어 우와 이거 희색됐다 여기도 과연 피가 안될까 어 여기도 피가 안달아 이거 지금 맵에 버그가 있는게 분명해 만들다 말았나보다 이게 지금 만들다 말았다기보다는 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데여도 안죽는거 같아 와 이거 다갔다 회오리 점프야 이거? 어 회오리 점프야 나 끝까지 다왔어 지방이 지금 여기 밑에서 회오리 점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그렇지 이게 채 좀 걸쳐도 돼 지방아 오 와 지방이가 이제 회오리 점프를 마스터했습니다 와 오 지방이 깨겠는데 잘하면? 아니요 솔직히 그 위에 올라오면 어려울거 없거든 그것만 진짜 잘 올라오면 잘 매달리면 대박 뒤로 점프 뒤로 점프 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점프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아 팔 좀풀고 잠깐만 ㅋㅋㅋㅋㅋㅋㅋ 지방은 근데 얼마 안났어 여기 진짜 데이는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점프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돼 좋아 좋아 이럴때 사람이 아주 차분하게 해야 돼요 맞아 맞아 급하게 하면 그냥 떨어져 이제 근데 또 긴장감도 늦추면 안 된다고 지방은 오 생각보다 멀었어 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점프하면서 그것도 피 안달아 그냥 막 달려 달려다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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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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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우와 지방이 이거 깨놔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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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단이다 이제 어 살았어 어 야야야 지방아 어 어 이거 뭐야 와 지방이기 클리어 했습니다 예예 오 두번째꺼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니까 두번째꺼 너무 애리였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자 두번째꺼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 맞아 진짜 어려워 저쪽에 있는게 마지막꺼인거 같아 이리와봐 지방 와 두번째꺼는 근데 진짜 해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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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색깔이 조금 조금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어 어 어 아구 아구 아이고 실수 실수 어우 멀다 이게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게 겹쳐요 친구들이랑 밀수가 있어 아 저 친구들 그래서 머리 밟고 오는 애들이 있다 아 진짜 아 방해가 돼 방해가 됐다고 어 지방아 여기 진짜 멀어 나도 다른 친구 머리를 밟고 가고 있어 친구 머리를 밟고 가고 있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뭐지 이상한게 있어 이게 뭐 이상한 투명률이 있어 이게 뭐 이상한 투명률이 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 어디 와 지방이 어디까지 뭐야 아 머리 밟고 아 지방이가 엄청 많이 올라갔대요 빨리 올라와 지방아 혹시 거기 데 있는지 한번 싫어 싫어 어? 안돼 안돼 대어도 괜찮아 아 대어도 괜찮아? 어 해골들이 막 춤만 추고 있어 빨리 와 오케이 네이 좋아 해골들이 춤만 추고 있다니까 얼른 올라가 볼게요 신난다 어디야 여기는? 여기 그치 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되는데 이리로 오는게 더 좋아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 점프 요 richtige 점프 그렇죠 요 요 요 어 요 Cy 꼼수 부린다고해서 미안 으하 으 요 에 아예 출발을 뭐하고 다 같이 부어있네 이 친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지 으 Dud 하지만 밟지마 순발력이 뛰어난 지방입니다 먼저 지나갈게요 삽니다 오 오 그래 그래 먼저 가 와 어떡해 저 친구 떨어졌어 와 이것도 좀 하기 싫게 생겼는데 빨리 오렴 자부야 야 좀 무서워 나는 말썽이의 머리를 밟고 왔단다 잇? 아 지방이가 이런 걸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머리 밟고서 꼼수로 지나갈 게 아니라 됐다 나 하는 거 잘 봐 나 하는 거 잘 봐 아 잠깐만 저거 봐서 저죄받을 것 같은데 아니 어 뭐지? 네 지방이 하는 거 잘 봤고요 저는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왔다 와 이거 뭐야 발판 우와 설마 중간 저장? 대박 여기 중간 저장 있는 거 같아 와 그 정도로 왜 이렇게 길어? 일단 지방이 올라오는 중이니까 저는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완전 끝까지 다 떨어졌어 아 이거 좀 무섭다 여기 하하하 이렇게 해서 저 친구 봐봐 저 친구 한 번 하는 거 봐봐 나 볼까? 봐봐 저 친구는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네 빨리 해봐 빨리해봐 알겠어 아 친구야 내가 하는 거 보고 가야지 깝니다 이정도 봐봐 우와 다 올랐어 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이렇게 오 다 온 거 같애 이렇게 오! 다 왔어. 다 왔어 조심 아 다 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계AAAAA 이제 지방에 깨는 걸 한 번 봅시다 우리 지방이가 하는거 한 번 볼까? 지방이 어딨지? 아 지방이 저기있다 지방이 지금 벽 넘어오고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지방이가 회오리 점프가 나쁘지 않게 늘었어 잘하지? 엄청 잘해 대박인데? 우리 지방이 지금 여기 열심히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길은 천천히 가지고 여기서 손을 또 한 번 풀어줍니다 아니야 손 풀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돼 자 간다 스피드 스피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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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뒤로 뒤로 무조건 뒤로 으앗짜 으앗짜 대박 으앗짜 으앗 으앗 아 됐어 밀당이야 밀당? 밀까 말까 밀까 당길까 후 지방 너무 붙어서 하면 안되고 좀 여기 여기 이쪽 이 발판 쪽이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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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가 근데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지방이가 근데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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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방이 지금 코 긁고 있어가지고 멀티가 안됐어요 아 근데 그 버튼은 왜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한 번 서 있으라고 아 한 번 맑은 공기 마시라고 아아 그러라고 아 지방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죽은게 아니라 떨어졌지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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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방이는 실패 오늘은 지방이랑 같이 대쉬의 타워 오브엘 한번 해봤는데 와 이거 제작자가 자기는 깼을지 모르겠어 맞아 아 나도 깰 수 있었어 와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깨보세요 안녕 안녕